저희 2부 종목 상담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이 두 분과 함께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김시은 팀장 그리고 정선호 대표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기업 가지고 계실까요, 시청자님? 두산로보틱스요. 두산로보틱스요. 매숫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7만 8천 원의 10%예요. 7만 8천 원의 10%요? 오늘 급락에 또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대응을 못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전략이 좀 궁금하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두 분께 의견 먼저 여쭤보도록 할게요.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중립과 긍정이 나왔습니다. 김시윤 팀장님의 중립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오후장에 두산 지배구조 개편 관련해서 철회가 됐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면서 계속 쭉 이끌어졌거든요. 내일 시장에서는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지금 선택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 지금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로봇 쪽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두산 그룹 전반에 대한 내용들에 굉장히 크게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7월부터 관련 내용들이 나왔는데 그와 관련했을 때 많은 주주들의 반대와 그리고 계속해서 노이즈가 나와 있는 상황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거에 따라서 지금 합병이 무산되면서 지금 기대감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에 따라서 흑자 전원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많이 꺾여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그거에 따라서 굉장히 차트도 보면 지켜줘야 하는 라인대는 어제 오늘 다 깨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지지했던 라인대를 좀 크게 깨고 내려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추가 방은 조금 더 열려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5만 4천원 라인대까지는 추가 하방이 더 나올 수가 있는데 여기서 또 지지가 안 나오게 되었을 때 그 아랫단까지 더 내려갈 수가 있다는 점들은 우리가 조금 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거기다가 더해서 수급적인 측면을 보게 되었을 때 또 허락했을 때 매수한 것들은 한 분들은 개인들이 대다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보게 되었을 때 좀 수급적인 측면은 외국인과 기관이 담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대기업의 지분이 들어가 있는 로봇주 내에서도 좀 흐름이 굉장히 상의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청자분께서 선택하셔야 하는 것은 내가 여기서 지분을 어느 정도 비중 조절을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지금 다른 종목분들을 넘어갈 것인지 혹은 지배구조 쪽에 대한 노이즈가 사그라들 때까지 조금 더 기다리고 로봇 쪽에 대한 중장기 사업을 선택할 것인지 대신 이 투자를 선택하게 되었을 때 시간은 조금 더 걸릴 수가 있습니다. 시간 조금 더 걸릴 수가 있고 평당가가 7만 8천 원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올라가려면 결국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가 나와요. 그때 같은 경우에는 추가 매수까지도 감행을 해야 해서 지금 내가 더 기다려보고 싶다 하시면 저는 후자를 선택할 텐데 내가 지금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여기서 50% 정도 비중 조절하시고 오히려 지금 수급 굉장히 많이 쏠리고 있는 쪽을 선택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지금 시점에서 비중 조절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의견이었고요. 정선호 대표님의 긍정 의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지배구조 개편 나오고 나서 두산 로보틱스 슈팅이 나왔었는데 그 시점보다도 지금 더 많이 빠진 상태이거든요. 이 합병 관련해서 철회는 왜 이뤄진 건지 지금 너무 주가가 많이 빠져서 철회가 된 거죠. 사실상 철회가 주가가 빠져서 이뤄졌다 이거는 당사자가 정확히 알고 있겠죠. 그 기업의 대표가 알고 있을 부분인데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요. 이 두산 바켓과 두산 로보틱스를 합병하겠다고 했을 때 나왔던 이야기 중 하나가 사실 두산 로보틱스가 굉장히 기업적인 실적이라든지 재무를 봤을 때는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두산 로보틱스가 지속적으로 여기서 노렸던 게 무엇이 있냐고 하면요. MSCI 지수 편입을 노리기 위해서 재무구조 개편을 하기 위해서 개선을 시키기 위해서 두산 바켓과에 합병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많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MSCI 지수가 편입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굳이 무리하게 주주들의 반대를 무릅쓰면서까지 이제 합병을 해야 될 이유는 없지 않나라 생각해보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긍정적인 부분을 이렇게 든 이유는 만약에 지금 두산 로보틱스의 차트를 보고만 설명을 드릴게요. 이 종목이 지금 만약에 합병이라는 모멘텀이 나와주면서 합병이라는 모멘텀 때문에 지금 주가가 3만 원대 있다가 10만 원대까지 올라가고 10만 원대 또 다시 재돌파 시도하고 이랬다고 하면 이거는 진짜 악재입니다. 사실상 이 당시 7월 달에 상승이 나온 부분 역시도 합병을 할 수도 있다는 이런 이때부터 이야기 나와주면서 급등이 나온 건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닥에서 애초에 끌어올렸던 부분이 합병이라는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두산 로보틱스의 가장 근본적으로 주가가 올라갔던 거는 기업에 나와 있다시피 로보틱스, 로봇의 영역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사실 로봇이 굉장히 많이 죽었어요. 삼성전자가 과거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지분을 인수하고 로봇 관련된 부분에 M&A를 하고 이런 이슈와 함께 로봇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던 부분인데 지금은 사실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합병으로 올라갔던 게 없기 때문에 이 하락 자체도 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오히려 이 합병 때문에 가겠지 생각했던 실망 매물이 나오는 거지 지금은 제가 보는 관점은 5만 원대를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 4만 8천 정도만 지켜낸다고 하면 오히려 추가 매수하셔도 괜찮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좀 보유를 하셨으면 좋겠다.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지금 저점인 거는 차트적으로 봤을 때 맞는 것 같다라는 의견이시고요. 홀딩에 대한 의견도 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7040번님의 문자 상담 도와드려보도록 할게요. 오늘 오후장에 합병 철회에 대한 이슈가 나와서 두산 그룹주 갖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두산 애너빌리티를 2만 1,3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11%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오후장에 거래량이 갑자기 몰리면서 1% 하락으로 마감했는데 이 부분은 김신 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두산 애너빌리티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그냥 계속 홀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또 이제 오늘 굉장히 많이 올랐을 때 또 안타깝게도 오늘 하락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정부 쪽에서 크게 추진했던 산업이 원전 쪽이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직까지 정부 쪽에 대한 방향성이 크게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와 연관되어 있는 산업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크게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게 원전이 올라간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국내에 관련했을 때 이슈, 첫 번째, 두 번째 글로벌적으로 원전 쪽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는 점들 두 번째에 대한 이슈를 조금 더 초점을 맞춰보시면 저는 조금 더 홀딩에 대한 의견을 가질 수가 있고 오히려 눌림이 나왔을 때 조금 더 비중 확대에 대한 의견을 들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지금 AI와 관련했을 때 투자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지금 수익화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관심이 조금씩 이동을 한 것이 점점 AI를 활용해서 수익화가 나온다는 것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기업들 같은 경우에 투자를 더 많이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투자들을 더 많이 하면 할수록 결국 전력 부족에 대한 내용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럼 그 전력 부족에 대한 내용들을 무엇이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인가 지금 가장 큰 대안으로는 원전이 또 꼽히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적인 이슈에 따라서 원전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차트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었을 때 사실 지금 이 라인 때에서 조금 더 빠져줄 수는 있습니다. 4만 6천 라인 때까지는 조금 더 눌림이 나올 수가 있긴 한데 이 라인 때에서 만약에 지지가 나온지 안 나온지는 조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거기에서 돌아서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면 저는 그때 비중 확대를 조금 더 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산 애너빌리티까지 두산 그룹주들에 대한 전반적인 전략 말씀 드려봤습니다. 우리 투자자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종목도 이렇게 자세하고 또 꼼꼼하게 상담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아래 나오고 있는 전화번호로 지금 바로 연락 주셔야 두 분께 상담 받아보실 수 있고요. 또 샵 2034 문자 메시지 유튜브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런 정치적 리스크가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니까 12월에 포트폴리오 전략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모두 다 샵 2034 문자 메시지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비중을 줄여야 할지 아니면 추가 매수해야 할지 그 부분 말씀드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포트폴리오 접수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시청자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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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네. 피할 때 80%예요. 3300원에. 어떤 부분이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요. 그때까지 3300원까지 매수할 때 갈 수 있나 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팬말 들어주시죠. 긍정과 중립이 나왔습니다. 정선호 대표님의 긍정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제까지만 해도 신저가 찍었는데 오늘 그래도 좀 다행히 강하게 상승해 줬는데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까지 기다리시면 수익 보실 수 있을까요? 저는 어렵지는 않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사실 주식에는 100%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중이 너무 많은 게 좀 리스크를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DRTEC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와 함께 움직이는 AI 의료 관련된 영역으로 좀 엮이는 그런 모멘텀을 많이 가져간다고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최근에도 이제 엑스레이 관련해가지고 이제 삼성전자가 또 FDA 승인받고 그럴 그런데 있어서도 DRTEC 같이 반색을 받았고요. 이 의료 AI라는 영역 자체도 지금에서 굉장히 많이 죽고 있는 부분이지 사실 늘 말했지만 미래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이 AI 섹터가 지금 죽으니까 이 DRTEC이라는 기업 자체도 어떻게 지금 할 수 없는 분이지 않나 좀 생각해보고 있고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늘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얘기한 게 제약바이오만큼 크게 가는 건 없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제약바이오 시장이 아직까지 다시 돌아오진 않았습니다마는 이 DRTEC이라는 기업 자체보다는 자회사가 가지고 있는 특수 기술이 있어요. 이번에 이제 또 개발한 기술이 이 소변으로 이제 암을 치료하는 건 아니지만 암을 99% 진단한답니다. 그럼 이거는 사실상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기술이기 때문에 이것이 시장이 부각이 돼준다라고 하면 과거에 이제 제약바이오랠리 2017년도라든지 2015년도 이 당시에 제약바이오랠리가 나와줬을 때는요. 암이라는 이슈만 엮여준다 하더라도 진짜로 관련 수혜주들이 주가가 2배가 아니라 10배 이상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DRTEC이라는 종목도 사실 자회사의 모멘텀이긴 하지만 이 소변을 가지고서 정말 암을 진나할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획기적인 기술이라 생각해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슈적으로 봤을 땐 아까 얘기했다시피 의료 AI에 대한 영역 부분 역시 그냥 의료가 아니라 하더라도 AI에 대한 영역 부분 역시도 지금 굉장히 시장에서 많이 눌리는 부분이고요. 제약바이오 역시도 과거에는 많이 올라갔지만 최근에 또 이제 전체적인 시장 흐름과 함께 많이 조정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좀 조심하면 좋을 것 같다 생각하고 있고요. DRTEC이라는 부분은 매수를 하신 부분은 저는 좀 나쁜 구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차트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아마 이게 한 번에 매수를 하셔서 3,300원인지 아니면 추가 매수 물 타다 보니까 그 구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이제 3,000원대가 보통 이제 보면은 지켜져야 될 구간이죠. 과거에도 지켜주면서 반등을 하고 지켜줬어야 됐는데 시장이 무너지면서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반등을 노리고 만약에 들어갔다라고 하면 잘 들어간 거라 생각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빠질 만큼 다 빠졌다 생각하고 있어요. 정말 보면 알겠지만 이 주가의 완전 급등이 시작되는 이 첫 저항대가 어디였냐고 하면요. 대략적으로 한 2,500원, 2,300원 정도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2,300원, 200에서 300 정도이기 때문에 현재 그 구간대를 지켜내고 있어요. 만약에 시장이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도 현재 2,000원대를 깨지 않는 상태에서 2,300원, 2,300원대만 잘 지켜낸다고 하면은 시간은 걸릴 지언정 이 기업의 모멘텀이 괜찮기 때문에 해당 구간대, 이 구간대에서 물량을 잘 먹었을 때는 오히려 다시 한 번 상승을 하면서 우리가 이런 거 흔히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쌍봉을 만들고 나서 아래로 흐르는 아니면 쌍봉을 만들고 나서 신고가 패턴을 연결되는 그런 부분을 좀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차트적으로 나쁘진 않습니다. 다만 앞서 얘기했다시피 비중 80%는 굉장히 리스크가 있다. 그 부분만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DRT 긍정적인 말씀 남겨드렸고요. 비중에 대해서는 좀 조절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그리드위즈 86% 86%요? 네 5만 2,200원에 6월 26일날 물 좀 탔어요. 아 6월 22일에 매수를 하셨고요. 네. 추가 매수도 하셨고요. 네. 어떤 부분이 그럼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네. 지금 너무 빠져서 이거를 이제 손절을 하기도 이미 늦은 것 같고 해서 이거를 한 중장기로 가져가면 어떻게 좀 제가 매수한 가격까지 올 수 있을지 아니면 중간에라도 비중을 어느 정도 해서 줄여야 될지 그게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장하고 나서 거의 얼마 안 했다가 들어가신 거네요 시청자님. 네.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네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어 그래도 긍정이 나왔고요. 중립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그리드위즈 6월에 상징하고 계속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이대로 더 흘러내리지 아니면은 이제는 좀 반등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는지 팀장님 의견 어떠실까요? 뭐 계속 답이 없죠. 지금 계속 가져가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시청자님께서 하신 가장 큰 실수는 신규 상장주인데 그 자리에서 단기 트레이딩으로 들어가셨으면 단기 트레이딩으로 끝나셔야 했는데 계속 끌고 가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6월 같은 경우도 보면은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지면서 그래도 시장에서의 관심을 많이 받았는데 7월 같은 경우를 보면은 시장에서의 관심 거의 못 받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7월과 그리고 8월 그리고 9월 10월 같은 경우는 점점 날이 가면 갈수록 관심도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그래도 좀 긍정적인 점은 그래도 실적적인 측면에서 턴 어라운드를 하고 있다는 점들 그리고 전력을 시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기업인데 그래도 글로벌적으로 전력 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과연 시간이 얼마나 걸린다고 해서 내 평단가까지 올라갈까요? 그거는 저는 장단을 못해드리고 있고요. 그래도 지금 여기에서 평단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기에서 손절을 한다고 해서 그 남아있는 현금으로 무언가를 도모를 하기에는 다소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조금 더 홀딩에 대한 의견들 다만 좀 상승을 했을 때 일부 조금씩 조금씩 비중촉소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지금 비중 자체도 굉장히 많습니다. 비중 자체도 굉장히 많아서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홀딩을 하시고 그리고 좀 차트에 대한 부분을 보면 2만 2천 원 라인대까지는 한번 보시고 그때 당시에 또 이제 관심 많이 받거나 혹은 이제 턴을 하게 되었을 때의 비중 축소를 일부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반등이 나온다면 그때는 비중 조절에 대해서 계속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우리 총장님 힘내시길 바랄게요. 네 다음으로 포트폴리오 상담도 도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2769번님께서 문자로 연락 주셨는데요. 아 바이오 종목들 많이 가지고 계시네요. 미국 생물보안법 관련해서 바이넥스와 에스티팜을 동시에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추가 매수가 궁금하다라고 이렇게 말씀 주셨고요. 재룡전기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5만 7천 4백 원인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 추가 매수를 한다면 어디서 해야 할까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이 부분은 정선호 대표님께 좀 자세하게 여쭤보도록 할게요. 바이오 종목들, CDMO 관련 주화, 전기 업종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일단은 추가 매수 이런 것도 차트를 보조 설명드리겠지만 현재 시청자분의 포트폴리오가 나름 분할 매수, 나뉘지 테마를 분할 매수한다고 해서 섹터를 좀 다르게 분산 투자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중요한 건 에스티팜도 그렇고 바이넥스도 그렇고 생물보안법 관련되어 있는 CDMO 관련된 섹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게 분산 투자다라고 하기는 어려운 부분은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 공격적으로 이걸 비중을 실으세요라고 하기는 좀 애매해요. 다만 일단 차트를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요. 일단 시청자님이 보는 저점과 제가 보는 저점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시청자님께서도 지금 얘기한 게 바닷 같아서 이 종목을 지금 매수를 하셨다고 하는데 바이넥스의 바닥을 우리가 이렇게 땡겨본다고 하면요. 최저는 100원? 동전지에서 놀던 종목이고요. 당장 작년까지 한 번 더 하더라도 최저는 7천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조정이 나왔다 하더라도 올 초 대비해서 두 배가 올랐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바닥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어요. 다만 아까 앞세계했다시피 CDMO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모멘텀은 굉장히 좋은 부분. 특히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난다고 하면 본격적인 미중 무역 전쟁이 시작했을 때 생물보안법도 무조건적으로 진행되라는 게 높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기업들의 반세액이 노려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출매 타점을 원하신다고 하셨는데 현재 17,500원이에요. 일단 비중 5% 산 자리가 나쁜 자리는 아니에요. 왜냐? 지금 보면 이게 저항되고 저항되고 돌파하고 여기서 안착하고 했다고 하면 기술적인 바닥을 원하셨다고 하면 안착했을 때 우상량 흐름 잘 잡았으면 진짜 제일 베스트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우상량 흐름 놓쳤기 때문에 이제 추가 조정이 나오는 부분이고요. 그럼 그 다음 조정이 어디까지 나올 것이냐 기술적인 분석을 본다고 하면 통상 이제 그 다음 저점까지 보면 좋아요. 그래서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 구간대에서 12,500원 정도까지는 그냥 아래로 열어두시면서 비중 5% 정도는 더 채워도 된다 생각합니다. 어차피 비중 5%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추가 매수하신다고 하면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굳이 내가 손절을 한다든지 그러실 이유는 없지 않나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또 그리고 이제 ST팜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본다고 하면 사실 ST팜은 지금 물 타고 물을 타셨다고 하는데 굉장히 또 이제 거의 비슷한 자리에 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 일단 ST팜 같은 경우도 춤의 의견을 일단 드리긴 드릴게요. 다만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 보면 알겠지만 ST팜의 이제 바닥을 다지는 자리가 6만 원이었고요. 보통 캔들이 지켜낸 구간대에 한 7만 5천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ST팜 같은 경우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CDMO 관련된 모멘텀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만약에 이 이슈가 사라진다고 하면 추가적인 하방으로 또 압력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6만 원대를 끼게 된다고 하면 못한다 하더라도 추매했던 물량만큼은 손절을 하셔야지 이 종목과 장기간 함께 가는 게 아니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ST팜 같은 경우는 지금 만약에 내가 추매타점을 원한다 하시면요. 한 8만 원 정도, 8만 원 정도 때 아래에서 지금 이제 한 6만 5천 원 정도까지 조금 더 위로 꼬리를 조정을 안 줄 것 같으면 7만 원 정도까지 보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재룡전기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아마 이제 제가 봤을 때 시청자님께서 매수를 한 타점이 변압기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으로서 좀 매수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AI 섹터 지금 우리나라 얘기했지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AI가 생각보다 많이 또 추세가 많이 죽었습니다. 대상 블랙웰이 출시가 되면서 엔비디아가 다시 한 번 치고 나가줘야 좀 뭐가 나오든 말든 할 건데 그런 부분도 아니다 보니까 이 AI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지 못했던 건 좀 아쉬운 부분이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이 재룡전기가 지금 AI 말고도 사실 이게 동일한 모멘텀으로 이슈를 엮을지는 모르겠어요. 엮을지는 모르겠는데 좀 이제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재룡전기가 과거에 이제 남북경협 테마였어요. 남북경협.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그 당시에 거의 움직이지 않았던 종목 2017년도, 18년도에 갑작스럽게 주가가 5배 정도 이렇게 뻥튀기 할 수 있었던 구간대가 남북경협 모멘텀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시청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이제 남북경협에 관련되어 있는 북한에 대한 좋은 이런 긍정적인 정책을 내뿜고 있고요. 또 이제 이게 어떻게 될지는 또 지켜봐야겠지만 지금 여당 같은 경우도 조기 대선에 대한 이야기가 3월, 5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또 조기 대선으로 진행이 될 시 특정 후보자에 대한 또 반사익 정책 수혜주가 남북경협주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 인물과 또 이제 또 우리 트럼프 전 대통령 특정 인물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복합 모멘텀으로서 시너지 효과를 또 낼 수도 있겠다라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정부 정책 모멘텀으로서 또 이제 남북경협주의 올라간다라고 하면 충분히 노려볼 만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매수가가 낮은 매수가는 아닙니다. 낮은 매수가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출매 타점을 잡아드릴게요. 출매 타점 잡아드리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 보면은 현재 이런 구간 기존에 이제 지켜줘야 될 구간이 있습니다. 원래 지켜줘야 될 구간이 이번에 무너졌어요. 그런데 이 무너진 구간이 보면 알겠지만 12월달 지금 최근에 증시가 그냥 증시가 무너진 자리죠. 그럼 이 종목의 악재가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다시 한번 이 위로 안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재룡전기 역시도 지금 한 5% 정도 추가적인 이 추가 매수를 통해서 비중을 확대하셔도 좋다 생각하고 있고 다만 말했다시피 추가 매수한 부분은 또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급락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꼭 손절을 하셔야지 안정적으로 우리가 보수적인 매매를 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각 종목별로 자세한 전략들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럼 김시현 팀장님께도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리 시청자님이 바이오 보안법 수혜주랑 전력 설비 관련주 이렇게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주가가 급락했다가 다시 상승하는 시기에는 이전에 핫했던 종목보다는 또 다시 투자자분들이 새로운 스토리를 찾는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사실 올해 내내 바이오 보안법 수혜주랑 전력 설비 관련주도 굉장히 핫했었던 종목이잖아요. 내년까지도 좀 상승탄력 이어질 수 있을까요? 네 저는 특히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중요했던 포인트는 앞서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게 되었을 때 결국 심화가 될 수밖에 없는 건 위중 간의 갈등이라는 점들 그리고 그와 관련했을 때 관련 종목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그렇게까지도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은 수급이 굉장히 많이 쏠리겠죠. 물론 우리가 올해에 대한 랠리를 기대했을 때 내년 같은 경우에 랠리는 좀 다소 타이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단기 바닷건에서 다시 한번 반등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의 대다수의 종목분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외국인들이 또 무엇을 샀냐라고 보면 바이오 섹터를 굉장히 많이 매수했습니다. 바이오 섹터에 대한 매수가 굉장히 강했는데 1월 같은 경우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또 예정이 되어 있는 만큼 저는 바이오 섹터들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다 금리 인하 쪽에 대한 기대감 자체도 굉장히 많이 올라와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는 종목군의 선택은 괜찮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점에 대한 부분들에서의 타이밍이 있는데 바이넥스 같은 경우를 보면 17,400원 라인대인데 저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 기업 같은 경우가 항상 21선 라인대에서 좀 약간씩 맞으면서 내려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뚫어주는지 여부를 조금 더 확인을 하신다라고 하면 저는 추가 상승에 대한 여지는 크게 열려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내가 불안하다 하시면 21선 라인대 뚫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때 비중 조절을 좀 하실 필요는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좀 평당가와 이제 그때 21선의 가격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서 일부 현금화를 통해서 좀 눌림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재매수를 하는 관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에스티팜 역시도 좀 계속 관심 있게 봐야 하는 부분들이 맞긴 한데 다만 습도는 바이넥스라든지 삼성 바이오로직스보다 좀 느릴 수가 있습니다. 항상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한 3등주, 4등주에 대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시간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더 밀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들 평당가 같은 경우에도 10만 원 라인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10만 원 라인대 같은 경우도 저는 충분히 올 수 있는 가격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해요. 다만 시간적으로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조금 더 걸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들 내가 만약에 한 5% 정도 추가 매수를 진행하게 되었을 때 7만 5천 원 라인대를 지지하는지 여부를 보시고 추가 매수를 하셔도 좋기는 하나 저는 이제 에스티팜을 매수할 거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 점 같은 경우에는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재룡전기인데 재룡전기도 마찬가지로 변압기 관련됐을 때 기대감 굉장히 많이 모았고 영업익률이 굉장히 좋았던 기업인데 최근 시장에서의 관심을 많이 못 받고 있는 상황들 그런데 최근 시장에서의 흐름들을 보면 HD 현대 일렉트릭도 잘 움직이고 있는데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소외가 되었던 물진전기라든지 전력 설비 인프라 관련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 꿈틀꿈틀거리면서 올라오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업들의 특징을 한번 잘 살펴보시면 기관들의 매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거죠. 이 기업 같은 경우를 보면 기관이라든지 최근 들어서 매수가 그래도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평단가가 5만 7천 라인대라서 다소 좀 멀리 있을 수가 있다고 보여지고 있기는 하나 지금 여기에서 굳이 손절을 하시기보다는 이 종목군 역시도 좀 더 지켜볼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매를 해야 한다면 어디서 해야 할까요? 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기업 21선 종가상으로 완벽하게 뚫어주는지 여부를 보고 그때 한번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내가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5만 원 라인대가 있습니다. 5만 원 라인대가 있는데 이 라인대의 매물대가 상당히 두텁다 보니까 이 라인대를 만약에 뚫어주게 되었을 때 그때의 매물대가 상당히 없어서 그 위로는 좀 더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는 점들을 감안을 하면 좀 두 번에 나눠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1차적인 부분에서는 4만 2천 원 그 다음에는 5만 원 라인대 한번 체크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재룡전기 그리고 바이오보안법 수혜주인 엘스티판 바이넥스에 대한 전략 잘 참고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포트폴리오 상담 도와드렸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어떤 기억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네 금양그린파워 1만 1,700원에 20%거든요. 1만 1,700원에 20%요?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제가 한 1만 4천 원대부터 분할 말씀에 같이 1만 1,700까지 떨어뜨렸는데 어떻게 할까 싶어서 전화 드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대응 전략 한번 여쭤볼게요. 네.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올 긍정 나왔습니다. 정선우 대표님의 긍정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정치적인 수혜주로 떠오르더라고요. 어제 하락장에도 급등으로 마감했는데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 이상까지 가능할까요? 사실 이 금양그린파워라는 종목 자체가 저는 차트가 굉장히 바닥이기 때문에 긍정의 답을 표현했는데 이게 좀 재미있을까요? 저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한 게 금양그린파워라는 종목은 원래는 SMR 관련되어 있는 반사이 SMR 온라인에 참석했다고 하면서 원전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으로서 과거에 올라갔다가 최근 원전이 약해지니까 죽은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또 보면 최근에는 정부 정책 관련되어 있는 특정 인물과 관련해서 이런 정책 관련된 수혜주로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인물이 또 이제 싫어하는 게 원전이다 보니까 이 SMR로도 엮이고 신재생으로 엮이다 보니까 이게 참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자리가 절대적으로 버릴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만약에 지금 잘 보유하신다고 하면 17,000대까지는 무난하게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정말로 아까 얘기했다시피 신재생에너지라는 부분으로서 정부 정책으로 이어진다고 하면 신고가 패턴으로 연결되면 2만 5천원까지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최저구간대였던 7,900원을 다시 이탈하지 않는다고 하면 보유하신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양 그린 파워 홀딩에 대한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꼭 수익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종목 상담 도와드려보도록 할게요. 유튜브 채팅창에서 주태현님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AD 테크놀로지 가지고 계시고요. 매수가가 2만 1,340원에 비중은 14% 가지고 계십니다. 아, 수익일 때 못 파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추가 반등 시에 손절 가격이나 대응 전략 부탁드린다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정선호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반도체 쪽 가져오고 계신 분들은 참 이런 시장에도 웃지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일단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제가 많이 설명을 드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사시면서 삼성전자와 함께 반도체 관련된 섹터로 당연히 매매를 했을까 생각을 해요. 다만 지금 수익일 때 팔지 못해서 굉장히 아쉬움이 있을까 생각하지만 주식에서는 팔지 않으면 손실도 아니고 수익도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희망을 잃지 마시고요. 지금 일단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반도체 섹터 조정이기 때문에 굳이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생각하고 있고 현재 구간 때 지켜줘야 될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해당 구간 때 이렇게 상승 조정이 나와주고 여기서 반등을 잡아준다고 하면 우리가 쌍바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전에 있던 고점까지 가준다고 하면 3만 5천 원까지도 무리하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저는 이 AD 테크놀로지 추가 매수를 좀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비중이 14%라고 하면 지금 자리에서 한 6% 정도 추가 매수 하시면 비중 깔끔하게 20%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손절 가격은 만약에 출매를 하셨을 때는 9,800원 정도를 이탈한다고 하면 출매한 분량만큼은 좀 정리를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걱정하지 마시라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AD 테크놀로지 우리 시청자님 홀딩에 대한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다음으로 6367번님께서 동국제약을 가져오고 계세요. 매수가가 16,200원의 비중 10%이신데요. 5% 추가 매수가 가능할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김심 팀장님께 여쭤볼게요. 매수가랑 현재가랑 그렇게 큰 차이는 없으시거든요. 동국제약 지금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지금 이 부분을 보게 되었을 때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좀 긍정에 대한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중요한 라인대가 16,000원 라인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항상 이 라인대에서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만약에 내가 추가 매수를 하시고 싶으시다면 저는 16,000원 라인대까지 내려오는 것을 조금 더 보고 그다음에 들어가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16,200원과 16,480원이다 보니까 굳이 이 라인대에서 추가 매수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 매수는 지향해보자라는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뒷번호 2537번님께서 연락 주셨어요. K카를 가지고 계시고요. 13,000원에 비중 60%로 굉장히 많은 물량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부분은 정선호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리 총장님 지금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일단 K카 같은 경우는 지금 예전에는 창사일의 역대급 실적이 나올 만큼 중고차 시장에 대한 부분도 모멘텀도 좋았습니다만 지금 사실 모멘텀만 보고 가지고 간다고 하면 가지고 가야 될 모멘텀이 있을까를 이해하고 싶어요. 다만 지금 매수 가격이 정말로 고점됐다면 버리시라, 정리하시라 얘기하겠는데 지금 보면 알겠지만 완전히 그냥 역사로 보면 지금 자리는 박스권입니다. 그래서 굳이 무리가 안 된다고 하면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현재 11,000원대를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서 만약에 14,000원대 돌파 시도가 나온다. 진짜 과거의 고점, 이거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차트만 보고 설명드린다고 하면 지금 자리에서 보유하시는 게 좋지 않나 설명드리면서 K카 설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K카는 홀딩에 대한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우리 총장님 잘 참고해보시고 수익도 많이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